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간단하게 숫자를 한번 보시기 바람 1970년대의 신생아 수간 10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27만 명, 20만 명 늘어뜨려졌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지금과 같은 연금 제도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현재까지 짊어진 그런 국가 채무와 앞으로 3년간 짊어지게 될 부채의 총량을 다 더하게 되면 한 665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건국 이후에 68년 동안 역대 정부가 짊어진 그런 국가 부채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이미 한국은 일본이 걸었던 악의의 입현상이 과시화되고 있습니다. 수입은 줄어들고 있고 지출은 늘어나서 점점 악의 입처럼 지출과 수입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삶에 대해서 갖고 있는 단상은 몇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선택이라도 그냥 건너뛰는 법이 없었다. 둘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두고두고 비용을 치르게 된다. 셋째 부채는 한 번 짊어지게 되면 그것을 갚기가 아주 어렵다. 넷째 고정비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비오는 날을 미리 미리 준비해야 된다. 다섯째 조상 덕을 크게 볼 일이 없으면 평생 동안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고서는 가족들을 고생시킬 수밖에 없다. 이 다섯 가지입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개인적으로 갖게 되는 이런 경험 지식은 그대로 개인의 합인 사회 전체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세대나 어떤 정치 집단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두고두고 세대 전체가 수세대에 걸쳐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분배건 고용이건 출산이건 모든 문제는 경제 문제로 기결됩니다. 소득이 늘어야 무엇이든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거두어서 나누어 쓸 것인가만 국내하는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그 이에 배를 가르라서 알을 꺼내는 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내 정치에 깊이 함몰된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 일도 대한민국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에 있다 보면 의외로 한국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가 뉴스 참사 20주년 기념 행사에서 발표한 내용과 또 최근에 매일경제신문의 고정 칼럼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을 참조하면 대한민국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문제가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아주 짧은 시간에 정리정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장섭 교수의 주장을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한국경제가 직면한 3대 과제는 고용과 노령화와 분배라고 할 수 있다. 고용 증가율이 0%로 수렴하고 취업 포기자가 50만명이 육박할 정도로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노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작년에 인구의 데드클로스가 나타났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2020년에는 내국인 숫자가 2200년에는 내국인 인구가 3분의 1 수준인 1700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분배도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는 추세다. 부자들은 돈을 굴려 돈을 더 벌지만 중이나 하위소득자의 임금 상승이 그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해결책은 강감하다. 가장 큰 이유는 저성장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거나 다음 세대의 몫을 당겨 쓰는 악의 다툼과 반칙이 무성하다. 3대 과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성장의 너베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소득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한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작년에 데드클로스가 발생했을 때 2030년까지는 인구 감소율이 미미한 수준이다. 그 이후에 급전직하로 떨어지게 된다. 앞으로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2030년 이후에는 모든 대책이 사후 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내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평균 4% 정도의 중성장을 꼭 달성한다는 전제하에서 나머지 경제사회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중성장을 지속하게 되면 2030년대 초반에 1인당 국민소득의 5만 달러에 접근하면서 경제운용에 탄력이 붙어서 인구 감소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중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성장에는 다른 길이 없다. 새로운 기업이 많이 만들어지고 기존 기업이 성장해야 된다. 그래야 고용이 늘고 임금이 올라가고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이 정도를 완전히 무시해왔다. 기업을 억누르고 대신 소비를 직접 늘리려고 하는 각종 대책을 내놓았다. 그 결과는 가계부채 걱정이다. 원리금 상한 부담에 진둘리면서 소비는 오히려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신장섭 교수,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가 멀리서 바라보는 조국에 대한 걱정을 아주 짧게 정리했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만 명 정도의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100만 명을 어떻게 지탱하겠습니까? 가장 그렇게 원론으로 돌아가야 나라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세금 때려가지고 어떻게 중성장 국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고세금 국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고규제 국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고예산 국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정부 예산 늘려가지고 세금으로 끌어들여서 개개인 대신에 그냥 정부가 대신해서 돈을 쓰겠다. 엄청난 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민간 활력을 최대한 정진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권력이 시장 개입으로부터 손을 계속 떼는 겁니다. 권력의 크기를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한국은 시간을 두고 언젠가가 문제가 될 뿐이지 재정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586 정치인들이 역사에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저는 지금 또렷이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